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그라운드 모바일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배그 모바일이 지금 이제 사전 예약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정식 출시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됐다고 하더라구요 자 요 새로운 모드가 추가가 됐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모드인지 한번 봅시다 야 배그 모바일 진짜 오랜만에 하네 오늘도 실력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하니까 제가 안한 사이에 진짜 많이 업데이트가 된거 같더라구요 사망맵도 업그레이드 됐고 오 확실히 이 모드는 처음부터 맵 자체가 굉장히 좁네요 자기장이 어 기존 맵보다 훨씬 더 싸우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가볍게 떨어져서 그대로 잡아 봅시다 렛츠고 간드아 오우야 어? 먹었는데? 일루왈루왈루왈루왈루 dissol다 일루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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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오우오 롤호우 오케이 오우오오오오오우오오오 한 마리 잡았고 아까 Den patch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자 죽어라 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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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어 while 이게 안 맞냐 Pang 12 não 용여하지 마세요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겁니다 자 이제 손 가볍게 풀어봤구요 다음 게임은 한번 제대로 가보자구요 확실히 이벤트 맵이라 그런지 맵이 좀 좁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즐기기는 굉장히 좋은 게임인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떨어지겠게요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좀 잘못 떨어졌는데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가자아 저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 많아 많아 소리 많아 일로와 일로와 후라이팬 갓라이팬의 힘을 보여줄깟어 어 총 총 나이스 자 샷건 먹어주구요 오케이 가볍게 일케요 나이스 오케이 F4 나이스 야 페이스 좋다 진짜 좋다 자 엄프 먹어주고 우와 8배율이요? 저는 이 건물로 올라가서 저는 이 건물로 올라가서 다음 자기장까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와라와라 제대로 총알을 박아주겠어요 나이스 자 올라갑시다 느낌 나쁘지 않네요 요번판 야 3킬 페이스 나쁘지 않구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위치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아 위치성 마음에 안드는데 주변에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차가 딱히 안보이네요 어 사람이죠 저거 어딜 누워 어딜 누워 인마 오케이 나이스다 싹킬이에요 아 근데 제가 있는 위치가 너무 오픈되어있어요 아 다음 자기장 어디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배그 모바일인데 이거 바로 치킨각입니까 좋아 뜯어보자 맛있게 뜯어보자고 주변에는 딱히 없는것 같구요 오케이 위치좋다 저거 맞출께요 저거 땅땅땅땅땅땅 하하하하 어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열하고마다니 탑털ång 올라가야지 8배율로 확인해볼까요 8배율로 Baldwin 황 cho件事情 오케이 자기장 위치좋구요 발견했습니다 12명 남았습니다 오오 아하하 오케 어어어어어 오 위험했다 어어 어 진짜 위험했다 아 군용조끼 어엏 오케이 또 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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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명 남았어요 역시 군거리에서는 엄프만한게 없습니다 자기장 지금 저거 계속 좋거든요 저거 근처다 완전 근처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앞에있다 바로 앞에 있다 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네 자식들 이거 어 아 킬랐다 오케이 어딜 봄마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막 멍 때리고 있으면 안돼 네 위험하다 오오 정신차려 친구야 정신차려 하하하하 두목이다 잠깐만요 구상 제발 나와 제발 나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